제가 정말 여러분 이런 지경까지 오기로는 정말 참 대단한 거죠. 이게 여러분들 참 여러분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이 작업을 다 밝혀내고 여러분 얼마나 겁나는 이야기입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 집단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9분의 전산조작을 통한 후보별 특별수 조작과 위조투표지 투입을 해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재연배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러면 정상적인 인간인데 이런 이야기를 유튜브 방송에서 그냥 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너희들은 범죄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맨정신으로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일입니다. 만일 이것이 허위사실 유포면 감방을 여러 번 가져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재야 전문가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 사실과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만 여러분들 분석했으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할 겁니다. 이제 전무가 밝혀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득표수를 조작하고 그것에 맞춰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의 이미지를 활용해 가지고 인쇄소에서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투표함에 쑤셔넣고 그 투표함에 쑤셔넣는 것은 대부분이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쑤셔넣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의 방법은 두 가지인데 아홉 번 여덟 번은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도덕질하는 방식을 썼고 아홉 번째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는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조작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뻥튀기해서 유령 사전투표 자서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넘겨준 거다. 12월 27일 날 선거안위가 전면 수교표라고 하는 것은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진짜 투표자하고 위조투표지를 개함 투표함을 깐 다음에 투표지 분류기를 돌린 다음에 사람들이 다 이런 수작업으로 가짜 투표지를 다 세는 것이 바로 전면 수교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이런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알더라도 하기가 힘든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했지만 그렇게 여러분들 증명되지 않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투표함이 개함 당시에 모든 투표함들이 다 이렇게 도덕질된 상태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한 분이 이게 나랍니까 공직선거법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장에서 직접 찍도록 되어 있는데 선관위 마음대로 선관위가 만든 도장을 인쇄든 찍든 하는 것은 그 의도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윤정부는 뭘 하는 겁니까 부정선거 공범이나 침묵하는 겁니까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많은 민초들은 사전투표 부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한 경로를 이미 알고 있는데 이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공명선거를 감독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부정선거와 같은 한 패글입니까 민초들은 너무 궁금합니다 한국의 최고 권력자는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냥 윤 대통령은 얼굴마담입니까 선관위는 정부기관이 맞습니까 투표현장에서 관리관 도장 찍는 게 어려워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못하겠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디 갑니다 인쇄도장이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그게 막걸리입니까 별 미친 소리를 하는데도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는데 기가 찹니다 선거법이 아닌 판례에 따라서 인쇄도장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이 지적하는 데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왜 항구합니까 그렇다면 저는 투표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투표자가 그들의 농간에 휘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곧 기권을 하겠습니다 판례가 선거법보다 우위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판례가 선거법보다 우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욕도 아까운 위선자들입니다 냄새가 풀풀 납니다 윤 대통령이 왜 저렇게 겁을 먹었습니까 손에 쥐어준 칼도 못 쓰네요 그러고 보면 YS 김영삼 씨 배짱은 보통 깡다구가 아니었습니다 윤 대통령한테 전도하여서 성령이 임하게나 하야 바뀔까 그 전에는 다 큰 어른이 바뀌겠습니까 그렇고 그렇게 반백 년 이상을 살아왔는데 세르비아에서도 선거부정을 항의하는 데모가 14일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이익에 민감한지 새삼 느낍니다 부정의 부정일지라도 본인 이익에 좋다면 부정도 진실이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나라는 누구들이 사이비 종교와 따불교를 버리고 정상으로 돌아와준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세르비아 여러분들 선거부정 항의 시위가 정말 부럽습니다 아들이 군 대체복무로 거대한 배를 탔었는데 제게 하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배가 워낙 커서 기름을 한 번 넣을 때 보통 200톤을 넣었습니다 일본 사람은 정량의 정품을 넣습니다 한국 사람은 정품인데 3톤 정도 양을 빼먹습니다 중국 사람은 물 타서 3톤 정도 후려쳐 먹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들이 저에게 했습니다 일본 사람 보고 뭐라 뭐라 하지만 이렇습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도장인신은 선거관리위원에서 불법이라고 인정한 것인데 이것을 고집하는 것은 고발 대상이 아닙니까 제가 지난 대선 때 선거장에서 떼치고 그 자리에서 지역선관위에 전화로 따질 때도 개인 도장 찍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냥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지 않겠다는 것은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앞으로는 사전 선거 투표율이 역사상 가장 많은 50%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항동원은 이것을 모르시고 계십니까 더블당에는 행운이고 국민들은 역사적 비극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전 투표를 올려가는 그런 과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50% 올려도 사람들이 다 무덤덤할 것이고 더블당 후보가 당일 투표의 30% 득표를 하고 사전 투표의 70% 80% 득표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 안 할 겁니다 더블당 지지자들은 부지런해서 사전 투표만 다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나라가 그냥 완전히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는 민족은 그냥 그걸로 노예로 사는 겁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뭐 구덩구덩구덩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보통의 국민들은 끊임없이 쏟고 쏟아주며 그것도 모자라 또 쏟을 것이 없나 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똑똑하고 살만큼 살아 그러니 무시할 말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으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질 것입니다 그때는 북과 중국의 승리가 되면 보통 사람들은 노예로 살게 될 것입니다 천천히 내려가겠죠 그동안 그래도 뭐 쌓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대놓고 노골줄 부정선거 하겠다는 것입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지 않겠다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입을 다물고 한동훈을 설쳐봐야 다 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대통령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죠 도장 찍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선관위가 도장 찍는 데 시간이 걸리고 대기자들이 줄을 서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해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지 않고 그냥 다 인쇄기로 돌려가지라면 찍겠다는 겁니다 노골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라를 통째로 넘긴다는 것입니다 선거관리비는 속된 말로 미친 거 아닙니까 공직선거법으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도록 되고 있고 이 방법이 투표지 위조를 맞는 결정적인 방법인데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던 의지로 보입니다 이것을 접하는 정치권과 언론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관이다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만한 배짱 없이 민주주의를 말하고 묻는 선거부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당차다 선관이야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런 꼴이 되었습니까 한심한 나라 망해봐야 될 겁니다